역시 사관학교도 이걸 유평하고 비슷해. 잘 정리하면 되고 형광 얘기 똑같아. 정확히 한번 잘 정리하면서 과정을 잘 정리하면서 찾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과학기술 질문. 눈이 바라지만 구성요소가 나와야 되고 이번 6월처럼 구성요소 XYZ를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 글은 XYZ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 구성요소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이 순서가 바로 하우잖아요. 하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동하는 걸 잡아내는 거 이것이 아마 보기 문제일 거고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 그랬을 때 각각에 나오는 이 XYZ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작동하는지를 요약 정리하지 않으면 풀기 힘들 것이다. 왔다 갔다 시간 많이 걸리고 정답으로 또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한다는 건 읽고 나서 아니고 읽으면서 이거니까 다음에는 이거. 이거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를 한번 잘 보란 말이야. 내용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 정리를 잘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말라가 아니고 읽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정리를 잘하고 있다면 정답을 맞추는데 그게 지장 없다. 오히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있으면 전체를 어느 문제일 거부 못 푼다. 이런 얘기야. 암의 발생 여부나 암의 악성도 등을 형태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세포의 획이나 DNA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암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임성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 형태학적으로 뭔가 암의 발생 여부나 암의 악성도라는 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 그 현직식이 뭐냐고 어떻게 하자고. 형태학의 반대가 뭐야. 형태는 외적인 거잖아. 모양을 보는 거고. 그럼 뭐라는 거야. 뇌적인 거 하냐는 분이 뭐야. 뇌적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과학이 아니고. 그럼 이제 형태학이라는 말이 안 들어왔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형태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니까 형태가 아닌 비형태적으로 하자. 형태라는 게 외적으로 드러나니까 내적인 속성으로 깊게 들어가서 형태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를 찾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세포의 핵이나 DNA 이거 내부잖아. 이 상태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세포의 핵이나 DNA 이걸 중심으로 파악하는 걸로 해서 발생 여부나 암의 악성도를 알아보자. 그래야 제대로 치료하지.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첫 문장 읽고 절반이 둬야 되고 첫 문장 읽고 잠깐 쉬어 생각을 해. 첫 달가 끝나고 쉬어. 마지막 첫 달에 많이 바꾸보니 얼른 정리될 내용일 테니까 잠깐 쉬어. 예측해. 두 달가 첫 문장이 내가 예측한 걸 맞는지 확신을 주는 거야. 어 다른 얘기 나오네. 그럼 내가 틀렸거나 이게 전제거나. 매달하게 첫 문장 읽고 잠깐 쉬어. 그리고 정리를 위해 필요한 거 맞춰서. 첫 문장에서 말하는 거 중심으로. 이거 습관을 시켜야지. 오늘 또 이렇게 읽기지. 읽기 습관 안 바뀌면 국어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내용 받아 적는 거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보세요. 그럼 이 엽색을 다 때려치고 나는 암 형태 안 되니까. 나는 내부, 외부, 그래서 핵이나 DNA 얘네들 중심으로 예측하자. 이걸 파악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암을 예측하자. 이걸 가지고 암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데. 그게 유세포, 세포 분석법이잖아. 세포, 세포. 세포의 핵이나 DNA. 세포 분석하는 거지. 이제 여기에는 화오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나와 있지. 당연히. 암의 발생 여부나 악성도. 암이 있다. 어느 정도다. 세포의 현재 암이 지는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화오다. 이 방법은 화오, 화오, 형광 염려로. 유얼목의사처럼. 형광 염려로. 당연히 세포, DNA 등. 내부적인 거. 세포 나오네. 세포 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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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 물질들을 염색, 형광으로 염색한 후. 방법은 순서라고 했잖아. 순서 후. 이를 부유액 상태로 만들어 분석기 내부에, 유세포 분석기 내부에 고속으로 통과시켜 세포의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그래서 두 개 나오는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이다. 흠체중 종리. 이제 어떻게라는 게 나왔네. 그게 바로 유세포 분석기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구에 있는, 네, 내구, 이 세포, 내, 세포 내의 물질들을 형광으로 염색해서 얘네들을 부유액 상태로 만들어서 분석기에 집어넣는다. 그러고 나면 알 수 있다. 이 세포의 물리적 상태와 생물학적 상태를 읽어야 한다.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유세포 분석기라는 애. 유세포라는 분석. 여기에 여기까지는 이제 전제가 됐어. 여기까지는 됐어.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분석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 분석기가 분석기에 사실은 구성 요소를 말해서 얘가 또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빠진 거지. 어떻게 해서 물의적 특성이 뭐라는 걸 생물학적 특성이 뭐라는 걸 밝혀내므로써 얘가 아닌지 아닌지 어느 정도인지를 이런 걸 밝혀내는가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분석기, 기본 틀 분석기라는 거에 구성 요소를 말하고 하호를 말하고 둘의 차이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좀 아쉽게도 미리 분석기의 특성을 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게 순서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약간 모르고서는 수능에 도움이 치는 거고. 글이라는 건, 글쓰기라는 건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전제를 계속 주면서 글을 써야 되는 게 좋은 글이거든. 그게 없으면 좋은 글은 아니거든. 자, 유세포 분석은 그림이 같이 나올 때는 자신 없으면 그림을 같이 봐도 됩니다. 유세포 분석 부분은 유세포 분석기로 내가 한다면 유세포 분석은 유세포 분석인데 여기는 뭐뭐뭐가 있다. 우리 미리 말한다면 이렇게 레이터 광선이 있고 그것을 받아내는 검출, 광 검출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여기에 나중에 종류를 분리하는 편향판이 있고 이런 걸 미리 말해야지 먼저 레이저 광선 쪽으로 말할 거고 그리고 광선을 받아내는 그다음 나올 내용은 검축이라는 부분으로 말할 것이고 거기서 끝났다면 뭐 편향판이 나올 거에요.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서 이 순서대로 이 방향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자 유세포 분석 기호 어쨌든 이제 분석기 여기 궁금한 분석기 분석기로 빛의 세기를 통해 세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제 유세포 분석기 아주 불신으로 안 나왔지만 분석기호는 빛의 세기 집중해야지 빛의 양인지 속도인지 과학기술이 볼 때는 단위를 말아 과학의 단위 세기를 통해 세포의 특징 이것을 통해서는 세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세포 검체를 하전시켜서 하전은 뭔데요? 몰라 필요하면 설명을 하겠지 하전시켜서 세포들을 불유하는 방식이 있긴 두 가지가 있나 보죠 자 경찰대나 상원학교들은 약간의 악취의 놀이가 틀어지거든 뭐 육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했어 그러니까 분석기는 빛의 세기라는 걸 활용해서 세포의 특징을 말한다 세포 검체를 하전시켜서는 세포들을 분류한다 그럼 크게 두 가지야 먼저 이제 빛의 세기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거든 유세포 분석법을 시행할 때는 먼저 형광물질로 염색된 아까 앞에 나온 내용이야 세포 검체를 나온 내용이야 부유액 상태로 만드는 나왔어? 유체실이라는 곳으로 세포 운반 노즐에 유체실의 세포 운반 노즐에 주입한다 그럼 서로 등장한 건 그냥 이거 유체실의 세포 운반 노즐에 주입한다 주입된 부유액이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반사 거울과 조종 렌즈로 검체의 중심에 초점이 맞도록 조종된 레이저 광선이 조사된다 그럼 이제 빛의 세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분석기 여기에서 지금 밧데리 치고 레이저 광선이 중앙에 비춰지면 어디에? 검체에다가 둥둥 떠 내려오는 부유된 검체 형광된 검체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거지 그럼 레이저를 쏘면 이 광선은 그림이래 레이지점에서 일정한 이런 단어들 일정한 누속으로 흐르는 세포 검체별과 부딪힌 후 산란되거나 세포 내부로 흡수되는데 자, 얘를 쐈을 때 두 가지 검체가 반산란되거나 또는 흡수가 된다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는 방향인 광축으로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우리가 궁금한 건 빛의 세기였잖아 이제 집중해서 봐야지 세포의 크기와 표면적 세포의 특성을 찾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 봤을 때 이걸 통해서 광축으로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빛의 세기 세기는 세포의 특징 중에서 특징 크기와 표면적에 글을 잘 못 썼지만 떨어져 있어서 표면적에 관한 거고 그러면 다른 측 여기 레이저 광선이 직각 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세포의 가립선과 내부 복잡도 이때 다시 우리가 직각 방향으로 산란되는 세기는 가립도라든가 내부의 복잡도 세포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앞에서 말한다고 했어 빛의 세기로 세포의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 이때 광축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를 통해서는 크기 표면적 세포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는 세기로는 과립도와 복잡도 자, 글을 내가 못 썼다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그들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 앞에 첼, 앞에 전세 조건이 우리가 세포의 특징을 물리적인 것과 생물학적 특징을 한다고 했거든 여기가 이제 물리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거는 내용적인 생물학적 여기 실수밖에 없어 지금 글이 자꾸 떨어져 있는 것처럼 글을 써가지고 글을 못 썼어 자, 또한 세포에 염색된 형광 물질은 형광 물질 염색 형광 물질 이게 빛의 세기가 아니고 형광 물질은 조사된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 오히려 그러면 이 검체의 형광 물질 염색된 형광 물질 세포에 염색된 형광 물질은 형광 물질은 얘네들은 흡수를 다 해가지고 검체가 흡수를 해 버려가지고 고유한 파장의 형광 신호 고유 고유 고유한 파장의 형광 신호를 방출한다 빛의 세기가 아니고 얘는 다 흡수를 한 다음에 형광은 얘를 지금 고유한 파장을 해보낸다 고유한 파장이 형광 신호예요 방출된 형광 신호의 양은 세포 아래에 있는 DNA 함량의 비례 그럼 이제 적어야 돼 이때 형광 신호 이 형광 신호 형광 신호의 양 이 양은 바로 DNA 함량과 비례한다 같이 움직인다 DNA 양이 많으면 세포 내에 그 형광 신호의 양도 많아진다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통상 사용하는 형광 물질은 F와 P가 있는데 산발물 나노미터의 에이전 빛을 받으면 약 535 파장의 녹색 빛 585 파장의 주황꽃이 각각 방출된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F하고 P 얘는 얼마의 파장이냐면 535 색깔은 녹색 중인 감성을 정리해야 돼 갈라지는 순간은 정리해야지 P는 585 주황 이렇게 됐지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얘가 글을 잘 못 썼지만 빛의 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포의 특징인데 여기 세 가지가 나와버렸어 얘네들은 빛의 세기 중에 이렇게 빛의 세기 여기는 형광 형광 애들의 고유 파장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정리됐어야 되고 다시 여기에서는 다시 두 가지가 정리가 됐어야 되고 전체 맥락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석기를 통해서 어떻게 세포의 특징을 찾아내는가 세포의 특징은 다시 두 가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전방산란감검증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글을 못 쓴 거란 얘기 이런 얘기야 이렇게 빛들이 산란되어서 이 상태를 아는데 그럼 이때 다시 이 산란된 빛들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 정확히 말하면 광축산란 이때 산란된 빛을 그 다음에 산란기 검출기가 검출했을 때 크기, 표면적, 의료, 특성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불이 떨어져 있어요 글을 못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전방산란감검 검출기는 전방 광축 방향으로 산란하는 전방산란감 을 측방산란감 검출기는 두 개 비교되어야 되겠네 측방산란감 을 측방산란감 전방산란감 검출기 그러면 얘는 논리상으로 뭐가 돼야 돼 측방산란감 검출기 얘네들도 뭐가 돼야 돼 현강신호 검출기 각각이 검출기 란 말이야 검출기가 있다는 걸 미리 말해야 되고 각각 얘네들에 의해서 이런 크기, 표면적, 복잡도 이런 것들이 검출된다 라는 걸 말했어야 되는데 자꾸 순서가 밖에 있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각 검출기 앞에 광합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광합필터를 선택하여 특정 신호의 파장을 검출한다 예를 들어서 F F가 방출하는 형광신호지 F는 형광신호지 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535 나노미터 근처에 파장을 통과시키는 광합필터를 사용하므로 540 보다 15 나노가 크거나 15가 적거나 파장을 통과시키는 요구를 써야 된다 그럼 다시 그 다음 순서가 검출기를 통과한 산란 강은 광전자 간에 의해 형광신호는 광전자 증폭간에 의해 증폭된 후 전기신호로 바뀌어 컴평을 나타낸다 그럼 이제 다시 얘네들 두 개를 묶어서 이 검출기는 광전자 간으로 가고 얘는 무슨 간으로 가고 광전자 증폭간으로 가고 차이니까 물어보겠지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지 여기를 계속 연결 이 연결 이렇게 연결을 못하면 떠나대는 것처럼 있어가지고 문제가 어려워 느껴지고 정리만 달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얘네들 다시 묶어서 봐야 되고 다시 또 따로따로 봐야 되고 묶어서 본다는 것도 이 약도 다르니까 광전자 간과 광전자 증폭간이 다르니까 계속 비교 비교 어떻게 한 번으로 묶을 것인지 전기신호로 바뀐다 이들은 각 세포별 크기와 말해줬네 이제 크기와 같은 물리적 특성 이제 다시 튀어나온 거지 애초에 계속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세포의 물리적 세포의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의 특성을 미리 말했어야 되거든 미리 미리 앞에 서벌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끊어져 있어 어쨌든 우리는 이해하고 갑니다 물리적 특성이나 내부 복잡도 같은 말을 듣는 생물학적 특성 에 따라서 2차원 자폐상의 X축과 Y축상의 점들로 표시되고 필요 없어 예를 들어 림프고 다리 있고 이런 등등 분류되는 백효구를 세포의 크기 크기 또 그 얘기야 물리적 기준으로 분석할 때 X축을 전방 산항과 신호색으로 알아 크기니까 연결되는 거지 그러면 전방 나왔을 때 이제 크기가 연결시킨 거죠 이렇게 아까는 전방과 광축을 연결시켰어 이번에는 전방과 그러니까 크기로 연결되는 거지 광축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측방은 예로 연결되겠지 이렇게 내부 떨어져 있는 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쓰는 문제지 세포 내부의 복잡도는 복잡도를 분석할 때는 X축을 측방 아니에요 그대로 측방 산란강 신호색으로 X축을 측방 산란강 신호색으로 설정한다 이때 Y축을 해당하는 세포의 검체수로 설정하면 세포의 크기나 매우 복잡도 등에 따른 세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어쨌든 X는 각각 한 번에 X는 뭐 전방이다 어 크기 측방이다 과립도 복잡도 이럴 땐 각각 검체수 검체수 이런 부분 다 뭐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우가 아니잖아 이제는 빠르게 넘어가면 돼 하우가 아닌데 그림 2는 그림이 좋으시면 같이 봐 전방과 측방 산란강 신호를 좌표 평면에 한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 세포별 크기 그래서 같은 말이야 크기와 복잡도의 상관관계를 세포의 분포비율로 파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래프다 그러니까 여기 측방이니까 내부 전방이니까 크기 나머지 비율은 수 이렇게 돼있어 사람의 정상적인 체세포에는 정상이면 2배체 염색체들이 들어있는데 분열이 진행될 때는 그 수가 2배로 증가되었다가 체세포 분열이 완료되면 세포가 둘로 분열되어 다시 2배체가 된다 그러나 암세포의 염색체 수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나타난다 암세포 지금 어떨 때가 암세포냐 이 염색체는 2배체가 아니면 암세포네 세포의 DNA 함량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DNA 함량은 염색체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여기도 추가시켜 그럼 이제 형광신호의 양 DNA량 염색체 수의 양 같이 가는거지 갖다 붙이는 연습이야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DNA 함량이 다르다 달라지겠지 DNA는 형광신호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형광물질로 DNA로 DNA를 염색해서 그 특성을 파악한다 형광 여기는 그대로 형광 아까 흡수된 물질 검체 중에 DNA 형광물질 DNA에는 흡수해서 고유파장을 내 고유파장을 내고 그 형광신호의 양이 나와 그렇다면 DNA 양이 많으면 형광신호 양이 많아 염색체 수가 많으면 그 양이 많아 이렇게 했지 만약에 정상 DNA가 50인데 암세포의 DNA 양이 갑자기 많아져서 형광신호 양이 많아지면 얜 암이야 이런 식으로 암 발생 여부를 알기 위해서 동일한 형광물질로 염색된 DNA는 DNA로 알 수 있다니깐 동일한 파장의 형광신호를 방출한다 원래는 동일해야 되는거지 동일한 파장 이 경우 세포 내에 DNA 한 양에 따라서 그대로 이 거지 양양 DNA 한 양에 따라서 방출되는 형광신호의 양 이 양이 달라진다 그대로인지 모르는 것 같다가 양이 달라진으로 그림 3과 같이 표시된다 자 이를 통해 환자의 암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다 정상 그 DNA 양으로 우리가 차이로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한편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 생물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는 세포들을 분리할 수 있다 이제 나오는 거는 앞에 여기가 분리할 수 있다 빛의 세기로 세포의 특징 물리 생물학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은 뭐 분리할 수 있다 검체를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요거를 다시 분리할 수 있다 사실 이거 안 나오면 되는데 그냥 질문 드리려고 앞에까지가 핵심이야 앞에까지가 어떻게 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 이 하우 결국엔 정리이지 정리 이 정리 크게는 이 정리가 됐어야 된다는 거지 비교한 것과 이 순서도 여기 정리 떨어져 있는 걸 연결하는 거 이게 돼 있었어야 된다는 건 뒤부를 왜 안 중이야고 자 한편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가 나는 세포들을 분리하신다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백혈부 세포에서 림프구와 다넥구를 분리하고 살 경우 자 백혈부는 다시 세포 이 세포를 다시 분리해 림프구와 다넥구를 어떻게 빨리 사전에 림프구는 양으로 아까 하전식이라고 했거든 다넥구는 음으로 하전되도록 설정한다 그러면 하전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미리 이렇게 음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 그러면 림프구는 양으로 설정했고 다넥구는 룸으로 이렇게 미리 설정하는 것을 하전한다고 하는 거네 논리상 세포검취가 레이저광선조사부를 통과하면 세포검취의 유형이 승관적으로 측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전화가 세포부유에게 하전된다 세포부유에게 하전된다 그 대로 들어가는 거겠지 이후 이 세포부유에게 초음파 진동을 가하면 하전된 애들 이것을 순서 세포부유액 으로 하전시키고 다시 여기에 이제 초음파 진동 을 가하면 하우 순서니까 순서 분리하는 순서 중요하니 알아서 다르겠지 이때 부유액이 총파 진동을 가하면 이 부유액이 물방울이 되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편향판 아까 편향판을 미리 말했어야 돼 편향판을 이 물방울이 편향판을 통과하여 또 물방울이 편향판을 통과한다 그럼 편향판이라는 이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림프근은 음구판 쪽으로 림프근은 음 얘는 플러스가 하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음으로 가고 그럼 얘는 반대로 음으로 하전되어 있으니 얘는 양으로 간다 얘는 양으로 가고 얘는 음으로 가게 만드는게 편향판이네 가맥근이 양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 이외에 세포는 하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분리하는 방법 이 둘을 분리했네 분리시키는건 편향판이네 분리하기 전에 미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드네 편향판은 그럼 반대쪽으로 가게 하네 끌리게끔 그래서 둘이 모으네요 여기다 여기 결근 모으고 림프고 모으고 여기 결근 모으고 여기 결근 모으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요번에 6월 모의고사보다도 정리할게 더 많아 종류가 많고 거기 흡사하지만 더 많은거 더 많은거 여기까지 하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는 자가 이긴다고 눈이 말했지 정리할지 뭐 어쩌겠어 자 이러한 유세포 분석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세포의 물리학적 특성과 크기 생물학적 특성 내부관리터 등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레이저필터 등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가 지닌 여러가지 승물학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초점이 이제 승물학적 특성이야 DNA인거 등등 이런거 26번 문제 그럼 뭐 2019년 수능문제에 흉내낸거지 체험관국들이 강조하는 첫번째 문단을 흩어보면서 진문단을 예측하면서 일기를 하고 있는가 화려잖아 화려잖아 이렇게 화려잖아 20년동안 거기 떠들어도 19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이게 나오고 산업을 다시 한 번 했네 이것이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는 건가 신호운전 20년 내내 떠들고 자 봐봐 그러면 유세포 분석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몫에 정리해 주진 않았지만 계속 구조 원리는 설명하고 있는거지 광선을 쏘는거 그런 다음에 등등등 여기 편의형 한 번 말씀하지 못하고 검출기 등등등 광전자관 증폭감 세포의 핵이나 DNA상태 분석이 암치료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암치료 그런 말도 없었고 이건 암치료가 포인트가 아니지 이건 암치료 전의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알거냐가 초점이지 유세포 분석법에서는 검사할때 세포를 불유액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유액으로 만들어서 세포 레이저 쏠 수 있도록 우리가 흘러가는건데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이유는 나와있잖아 등등 떡 일정한 속도로 가게 한 다음에 레이저를 쏘는건 맞지만 왜 그걸 구태여 구요하는지는 모르겠지 액체로 만드는지 구유액으로 만드는지 떠다니는 액체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 설명을 하진 않았어 유세포 분석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세포의 물리적 특성 물리 물리적 특성 세포의 크기 표면적이라고 얘기했어 유세포 분석법에서 세포 내 물질을 형광염료로 염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광염료로 염색했을 때 그 형광염료 세포 내 물질의 형광염료 DNA 그 DNA를 통해서 그 DNA가 발생시키는 형광신호의 양을 통해서 암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했겠지 이유는 무엇일까 언급되지 않느냐 언급된거지 핵심은 형광암세포 파악하기 적절한 것은 세포 검체는 세포 운반 논술에 주입된 후 형광 물질로 바뀌었네 형광 물질로 염색된 세포 검체가 세포 운반 논술로 주임되는 것이 순서가 바뀌고 유세포 분석 방법보다 형태학적 관찰 방법의 검사 소요 시간이 짧다 아닌 형태학적 관찰 방법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유세포 분석 내부적인 차원 DNA 세포로 하자 검축위를 통과한 산란광은 광전자 증폭관에 의해 증폭된 후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산란광 얘는 증폭관이 아니고 광전자관이지 광전자 증폭관은 형광 형광신호 형광신호를 받는 거지 형광신호가 형광신호가 광전자 증폭관이고 여기에 산란 애를 검출한 것은 광전자관이고 어렵게 하나 정리해놨으면 침관리가 없어 정리 제대로 해놨으면 세포 검축에 부딪혀 전방산란 검축위를 통과한 빛을 분석한 하면 세포의 크기와 표면적을 알 수 있다 너무 쉽네 전방 일대는 물리적 크기와 표면적 인거지 정리해놨으면 너무 쉬운 거야 침관리가 없어 그렇지 띄워졌잖아 내가 된다고 했잖아 전방과 검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방과 크기 표면적 왜 이런 거지 뭐 떨어져 있는 글들을 서로 연결시켜라 세포의 무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된 레이저 강수는 세포 검추에 부딪힌 후 모두 이런 거 의심해 모두가 아니고 산란 대 거나 흡수지 모두가 아니잖아 모두는 의심해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으면 그림을 봐야 되겠네 그림 2로 볼 때 B는 A보다 세포 가립성과 내부 복잡도가 크다 그럼 B는 A보다 세포 가립성과 내부 복잡도 이걸 알 수 있으면 일단 뭐가 돼야 돼 그런데 측방이야 전방이야 측방 쪽이 커야 되겠지 B가 A보다 측방 쪽이 큰지 그림 2 보기로 뺏어야 되는데 지금 안에 넣어놨어 측방 측방 쪽이 B가 A보다 커야지 측방 쪽에 B는 100쪽 B는 50정도 그러니까 측방 더 크네 B가 그림 2로 볼 때 세포 크기가 작더라도 세포 전체 검체를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 있다 이건 자체 어쨌든 세포 크기가 작다 크기를 따지는 것은 전방 쪽으로 전방이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차지하는 비율이 커야 되는 거지 전방이 작더라도 전방이 작더라도 작더라도 그럼 A가 더 작네 B보다 C보다 작고 근데 A보다 B보다 작은데 얘는 17% 얘는 24% 얘 비중이 더 숫자가 많네 작더라도 더 많네 그림 3을 보면 3배체의 존재를 통해 환자의 암 발생적으로 그냥 됐네 왜 정상은 뭔데 2배체 3배체가 되면서 DNA양이 확 늘어났겠지 염증지수가 확 늘어났겠지 3배체 보면서 약이 확 늘어나 달라졌네 DNA양도 이렇게 늘어났 그림 3의 경우 DNA 함량이 큰 검체일수록 전체 세포의 검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DNA 함량이 큰 검체일수록 차지하는 비율 검체수 DNA 함량이 높은데 높은데 얘네보다 세포수 검체수 적네 그렇다라면 빌렸네 그림을 보고 푸는 안 좋은 문제 이런게 아직 좀 노예상에 떨어지네 그림 2는 세포별 크기와 내부 복잡도의 생강관계를 통해 그림 3은 방출한 형강신호 형강신호를 통해 암 진단력을 판단하니깐 그림 3은 바로 DNA를 염색 형강하는거니깐 그림 3 DNA 세포수 이거 그러니까 암 발생 DNA 형강 암 그러니까 이거는 암을 알 수 있는거고 여기는 바로 관계 여기에 전방과 측방과 전방이라는 요거는 내부의 가리또라든가 이것이 갖고 있는 크기 이런 상관관계 말하는거라고 했고 그래서 뭐 문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보는거랑 그랑은 상관이 없는데 29번 보기는 유세포 분석기의 일부를 도식하는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그럼 윗글을 먼저 윗글을 한번 보세요 윗글을 가에 주입된 세포 구류에게는 F와 P로 염색된 세포검체가 포함되어 있겠군 모르겠지만 윗글대로라면 이게 있다면 이걸로 염색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둘 다 있는지 하나만 있는지 이건 모르겠어 근데 여기로 보기로 모르겠으면 보기로 와봤을 때 535 585가 있어 그럼 둘 다 있다는 거고 그럼 일단 넘어가 나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안 봐도 된다는 건 가가 나나 뭔지 주체 묻지 않는데 가만히다가 이렇게 다 써줬어 광학필터 나는 뭐 형광이름 써놨어 나는 반사고을과 조종렌지에 의해 세포검체의 중심에 어 레이스 쏘는 거겠지 중요한 건 중심을 묶이는 거지 그럼 중심이겠지 직관에다 쓰진 않겠지 윗글을 중심이겠다 기업에서 560 30 광학필터를 부착했다면 다에서는 585 파장의 형광실홄을 검토를 못하게 그러면 기업 이런 건 다 안 보더라도 560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575에서 545 요 범죄에 있어야 되니까 585는 검토를 못해야 되니까 기업 다 이러면 안 봐도 검토를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언례들하고 지금 잘못해보는 게 그림을 보고 풀게 하는 문제는 없어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글을 이야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기업이 뭐가 나오든 글의 내용을 언급해야 되거든 걱정하지 말고 어스름을 내지 않으니까 안 보라는 거 아니니까 가서 봐 근데 더 중요한 건 글이라고 명칭하라는 거예요 라에서 측정되는 신호의 세기는 세기야 마에서 측정되는 신호와 달리 세포 검체 내부에 포함된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러면 이 측정되는 신호의 세기가 여기 봤더니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내부에 포함된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외적인 거잖아 내부가 아니면 표면적 크기여야 되잖아 그럼 표면적 크기여야 된다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지 표면적 크기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표면적 크기는 광축이 돼야 되는 거야 광축 또는 전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란은 그게 뭐지 확인해보는 거야 란은 측방이네 전방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봐야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고 바를 통과하여 녹색 형광신호를 방출한 세포 검체가 세포 검체가 음으로 화전되었다면 녹색 형광신호를 방출한 세포 신호가 음으로 화전되었다면 주황색의 형광신호를 방출한 세포 검체는 그러면 논리상으로 녹색이 음으로 화전되었다면 녹색 형광 얘가 음으로 화전되었다면 얘는 편향판을 지나서 양극판으로 갈 것이고 논리상 주황색 형광신호는 그러면 반대로 뭔지 모르겠지만 양으로 화전되었을 것이고 화전된 편향판을 통해서 얘는 음극판으로 가겠네 그래서 주황색은 음극판 꼭 다 안 봐도 된다는 거지 그럼 살짝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벌써 윗구를 중심으로 가라는 거지 이해 됐지? 어 어